콘서트도 제가 클릭이 늦어서 그런지 항상 보면은 호다알이 없더라 김아영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김아영씨 사전 인터뷰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우 이제 좀 나보다 어려 보인다 너무 네 아까 못했어요 그 제목이 너무 약간 그게 아니 이거 한 줄 알았으면 옷을 좀 내가 그러면은 나도 좀 멋 좀 부리려고 했거든 네 그냥 멋져요 머리색도 어울려요 아우 그만 그만 오케이 오케이 그럼 아미가 꿈이네 네 아미가 아미한다 사실 배고파가지고 아 네 저도 아직 한 끼도 안 먹었어요 밥 같이 먹을까 네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너무 홀로그램 같은데 아 드세요 죄송해요 아 죄송해요 미안해 제가 배가 고파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너무 안 믿어요 진짜 거의 상상 속의 인물이었잖아요 미라가 환상 껴서 아무리 으흐흐흐 음식 좀 치울까 왜 να 남아 있어 가만히 있어 오빠인데 아 제가 동생인데 제가 해야죠 아예 가만히 있어 어허 가만히 있어 아 제가 할게요! 아잇! 가만있어 그래! 나는 그냥 그런 거 하고 싶다는 말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 아 진짜요? 아 진짜! 이런 오락실 진짜 오랜만에 봤어 저도요! 내가? 알았어 잠깐만! 잠깐만! 왜 놔? 왜 놓지? 상대를 하라고 배웠어 아니! 아니 잠시만요! 잠시만요! 아니 뭐야! 통포를 꺾는다 아! 아니 이것은! 미안해 아 너무 잘해 너무 진심이야 그럼 저거 뭐해요? 저 주려고 했는데 미안해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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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! 아니야! 아니야! 아니 너 뒤집이잖아! 구.. 구천? 내가 잘하는 게 있을 거야 오 좋아요! 오 좋아요! 다시 가볼게요! 네 번째! 빵야! 오! 맞혔다! 맞혔다! 너 몇 개 맞혔어? 한 개 한 개? 난 두 갠데 어우! 부럽다! 뭘? 저도요? 네! 감사합니다! 귀엽다! 귀엽다! 나도 여기 달아야겠다 나도 여기 달아야겠다 아! 어깨가 너무 올라갔어요 아유! 아니야! 아! 하하하하! 다트도 재밌겠다 이거 전원 꺼주시면 안 돼요? 하하하하! 아 어떡해! 나 이거 처음으로 해봐 아니야! 할 수 있어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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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! 우와! 야! 아! 이렇게? 네! 이렇게 윙크 할 수 있어? 한 다음! 네! 하나 둘 셋! 진짜! 건들건들! 됐어! 이렇게 찍혔는데? 아이! 좋아! 이런 것도 내 추억이지! 그렇죠 그렇죠! 여기 반토막! 하나 둘 셋! 이거 뭔가 가족사진 거 이런 거 귀엽다! 어! 춥네! 꿈같아! 나도 이거 집에서 간직해야겠다 저도요 오늘 너 진짜 많이 웃었어 저요? 어! 어! 오랜만이다! 그래서 나까지 기분 좋아졌어 이제 하영이 보내야 되네 응 아쉽다 그니까 제가요 어? 그 작년에 계속 그거 들었어요 지루어클락이랑 아나도는 진짜 작년에 새벽에 너무 많이 듣고 너무 울었어요 진짜 그때 제가 열.. 너무 아쉽다 나중에 힘들 때 오늘 생각하면서 살게요 오케이 네 바쁜 하루 니가 혼자란 생각이 들 때 삼초바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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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놀아줘서 처음으로 감사합니다 처음으로 해 줄게 내 손을 잡아 내 손을 잡아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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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 슬퍼져 눈물이 터졌어 하영아 아아 아아 울면 안 되지 어 야 흑밥을 지켜주는 나라에 자유가 되는 사람이에요 이 눈물을 어찌 가벼이 흘리십니까 간다 아아 아아 고마워 lose multimedia 잘 몰라 이 002 막alts 홍필 이 002 affili기 들어